1.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체입니다. 하나솔루션은 2022년 5월 2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6.57% 상승한 3만 3천 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대비 약 마이너스 1.19%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24일 4만 7천 7백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4월 28일 3만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9월 28일 43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5월 9일 30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7.0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56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25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3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20일 가장 많은 1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2일 가장 많은 17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6.75%에서 약 18.2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0월 19일 약 19.77% 최저 지분율은 2021년 6월 9일 약 16.1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0조원이며 2015년 8조 대비 약 33.4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383억원으로 2015년 3,370억 대비 약 119.0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88%입니다. 순이익은 약 6,163억원으로 2015년 1,804억 대비 약 241.6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75%입니다. 한화솔루션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0.32배이며 지난 2016년 5.28배에 비해 약 95.43%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78배이며 지난 2016년 0.74배에 비해 약 4.17%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3.08% ROE는 7.52%입니다. 한화솔루션의 시가총액은 6조 3,600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57위, 코스피 종목 기준 54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10조 7,25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53위, 코스피 종목 기준 52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383억 4,76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1위, 코스피 종목 기준 68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6,163억 2,82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7위, 코스피 종목 기준 65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한화솔루션에 대해 8회의 매수, 2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6만 1천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만 8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4만 7천 5백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평균은 6만 5천 5백원에서 4만 7천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4만 5천 5백 50원에서 3만 3천 2백 5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6회의 중립, 3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한화솔루션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2월 9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100%의선장은 10년들이 저희는 이 날이 Stampede 10년들이 이 날이 생각해도 기는 정말 빨리 반영이에요. 그 시계열 분석한테 숨기고 오늘 정말 готов 지 Bohrito Nation platforms 감사합니다.